안녕하세요. 매직위크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 CNC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 10강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3D 프린터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3D 프린터 뉴스나 아니면 TV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3D 프린터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 보급화가 덜 이루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궁금한 게 많고 3D 프린터를 해야 되면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뽑으려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영국,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이런 3D 프린터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기도 했어요. 3D 프린터 관련해서는 메이커봇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메이커봇의 창시장인 CEO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한때 논란이 됐던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책상이나 어딘가에 두고서 출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3D 프린터인데 펜 형태로 되어 있는 3D 프린터 펜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릴 수도 있고 단순히 종이에 대고 2차원적인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허공에다가 내가 원하는 다리나 어떤 원하는 물체를 이렇게 3D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3D 펜도 있어요. 대개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3D 프린터 하면은 무언가를 뽑고 무언가를 출력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메이크업 프로젝트 쪽에 보면은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재미난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D 프린터로 발톱이나 이런 몸통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이런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런 근육 센서라고 하거든요. 근육이 힘이 들어갔는지 힘이 빠졌는지 이런 센서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재미난 울버린 발톱 같은 것을 만드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3D 프린터가 단순히 그냥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이커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면은 3D 모델링을 알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접근을 할 때 먼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3D 모델링을 할 줄 모르는데 3D 프린터를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치면 이제 하나로 제가 또 제안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잘 작성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종이 프린터를 잘 사용하지 못할까요? 단지 그냥 종이 프린터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뭔가 출력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글을 꼭 잘 써야 되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뭔가 출력할 게 있으면은 그냥 종이 프린터를 출력하면 돼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D 모델링을 잘 못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3D 모델 파일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출력만 해주면 돼요. 바로 이번 시간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Singiverse라는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어떤 3D 모델 파일들을 서로 공유해주는 사이트예요. 이 Singiverse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3D 모델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 Singiverse에서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그냥 3D 프린터에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곧바로 Singiverse 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Singiverse로 이동을 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Singiverse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이와 같이 Singiverse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3D 모델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Singiverse를 사용할 때는 회원 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누군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팔로잉 하는 것처럼 이 Singiverse 쪽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 어떤 3D 모델을 올렸는지 팔로잉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뭔가 이제 그 3D 모델링을 했다. 그 파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제 페이지인데 제 페이지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3D 모델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든 3D 모델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기능을 원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그냥 그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파일만 다운로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Singiverse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여기 우측 맨 위에 보면은 여기 검색하는 칸이 있는데 이 검색하는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뭔가 출력하고 싶은 3D 프린터 모델 파일을 검색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제가 출력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스타워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스타워즈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스타워즈와 관련된 다양한 3D 모델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것들이 다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스타워즈 관련해가지고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공유를 해놓은 거예요. 이중에 내가 봤는데 무언가 하나 뽑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레니엄 팔콘이 뽑고 싶다 할 때는 얘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밑에 썸네일이 있어서 썸네일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파란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올려놓은 3D 모델 파일을 자세하게 보는 화면인데 여기서 씽뷰 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올려놓은 3D 모델 파일을 내가 직접 3D적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전체 화면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돌리면서 확대를 하거나 그래서 미리 한번 보는 거죠. 3D 프린터를 뽑기 전에 이거 내가 뽑으면은 괜찮겠는데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보기로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마음에 들었다 뽑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다운로드 디스팅이거나 아니면은 스윙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와 같이 여기 파일이 나 있는 목록으로 이동을 해요. 대개 3D 프린터로 뽑을 때는 확장자가 STL이에요. 이 STL 파일을 뭐 그 프린터에 맞는 그 해당 프린터마다 프린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불러와가지고 그 프린터 출력할 수 있는 파일로 설정해서 뽑는 건데 대개 이제 거의 표준 파일로 STL 파일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저처럼 확장자가 STL인 3D 모델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프린터에 맞는 프린터 프로그램에서 불러와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켜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냥 사용법 간단하고요.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뭐 헐크 뽑고 싶다 할 때는 헐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와 같이 헐크 이런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파일들이 있고요. 요즘은 웬만한 3D 모델 파일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안 해서 그렇지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3D 모델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피겨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구 내가 뭔가 원하는 이런 도구를 뽑고 싶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이폰 케이스 뽑고 싶다 할 때도 아이폰 케이스를 치면은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생겼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폰 케이스나 뭐 아이폰 충전 대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Singiverse 같은 경우에 내가 3D 모델링을 모르더라도 그냥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 거를 쓸 때 그래도 나는 좀 수정을 하고 싶어 변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 익스플로러 쪽에 탭을 클릭을 하면은 커스터마이저블 띵스라고 표시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Singiverse 쪽에 3D 모델 파일인데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3D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봤었을 때 괜찮은 것이 있는데 얘를 지금 이런 지금 이 상자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레이저 커팅 박스인데 얘를 어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뭔가 길이가 살짝 내 거랑 안 맞고 이 무슨 이가 난 이가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오프닝 커스터마이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제가 한번 X축을 한번 늘려 볼게요. X축을 150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길이가 수정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 뭐 이를 좀 한 10개가 아니라 15개로 늘리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Singiverse 쪽에서도 어떤 것들은 커스터마이저블 띵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크기나 간단한 모양 같은 거는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ingiverse 쪽에 찾아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3D 모델 파일들이 많고 그중에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상당히 재미난 3D 모델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찾아서 팔로잉 하시면 좋은데 여기 Singiverse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국내에서 펀무브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외과의사 원장님이신데 김금배 원장님이신데 그 개인적으로 취미로 그냥 의수 만드는 걸로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한번 그 의수 만든 것을 자기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한번 그 착용을 해보니까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는 펀무브라는 것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펀무브라는 일종의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제 전자우수 만드시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떤 뭐 영리 목적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단순히 그냥 본인이 즐거워서 이제 김금배 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메이커들이 지금 부산 쪽에서 이제 주로 거점이 부산 쪽에서 거점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전자우수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의수들이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3D 프린터로 만드는 3D 모델들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싱니버스 쪽에 펀무브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은 디자인스 쪽에 다 100%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여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파일을 다운로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그 어떤 펀무브 쪽에 설명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의수를 만들 수도 있고 혹시나 나는 뭔가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펀무브 쪽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셔가지고 내 의수를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전다은 씨라고 해가지고 메이커버스 쪽에서 활동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신데 메이커버스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메이크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스인데 그 안에다가 뭐 3D 프린터나 메이커 관련된 도구들을 실어놓고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메이커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메이커버스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전다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전다은 씨 게임 여기 씽이버스 페이지나 이런 쪽 살펴보면은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재미난 씽이버스 모델을 많이 주로 올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뭐 이전에 그 크리스마스 관련해가지고 루돌프나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이와 같이 LED를 이용해가지고 재미난 장식을 표시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3D 프린터로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쉽게 동물 모양의 인형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조립할 만한 씽이버스 모델 파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메이커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저도 또한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어떤 강의를 종종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온 3D 모델링 파일이 여기 바로 만들레 씽이버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페이지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마 전에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여기 나와있던 3D 모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출력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뭐 레이저 총이나 아니면은 초음파 감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RGB 컷받침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씽이버스 쪽에 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컨텐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3D 프린터가 없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집 근처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3D 모델 파일을 STL을 다운로드해서 갖고 간 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 씽이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집에 3D 프린터가 있거나 집 근처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씽이버스에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3D 모델 파일을 검색을 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뽑는 게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의 123D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모델링 파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